앤디 야! 너 회사 앞에 뭘까 나온 것 같은데 어디로 와야 돼? 어, 여기! 야! 너 보인다 여기여기! 어어, 여보세요! 어휴... 여기 있다, USB! 이 문제 완전 고마워! 너 때문에 진짜 살았다 나, 진짜! 이런 거 좀 잊어버리지 말고 다녀, 어? 이게 뭐야 황금 같은 주말에 아침부터 너네 집 가서 네 USB 챙겨서 너네 회사까지 가져오고 뭐냐 이게 지금! 아니 소영이는 전화 안 받고 엄마는 뭐가 뭔지 모른다고 그러고 나 진짜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근데 누네 회사는 주말에도 일을 시키냐? 그러니까 우리 팀 김대리 진짜 이상해 아니 다른 직원들도 많은데 나만 늦게까지 야근 시키고 주말도 나오라고 그러고 나 좋아하나? 뭐? 야 너도 남자친구 있다 그래 내가 남자친구가 어디 있냐? 뭐 어딘가에 있겠지 너의 미래의 남자친구가 있겠지 어? 잠깐만 어 진규야 어? 어? 샀어? 어 완전 고마워 너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괜찮지 그때 갖다줘 어? 뭐 진규야? 어 내가 그때 갖고 싶다던 립스틱 있지? 그 드라마 나와서 국내에서는 완전 품절된 거 진규가 외국 나간다길래 얘기했더니 내 선물로 사왔다는 거 있지 립스틱을? 어 선물로? 어 야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쟤가 왜 그런 걸 사와? 너도 지난번에 나 립스틱 사줬잖아 너는 왜 사줄냐? 그 뭐냐 돈 받을 거야 립스틱값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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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스틱값 치사 치사해 진짜 어휴 너 잠깐만 일로 와봐 왜? 너 회사에 오는데 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냐? 내가? 이게 뭐 야 뭐가 진해? 하나도 안 진한데 어휴 어휴 아침에 이렇게 화장할 시간 있으면 USB나 좀 잘 챙기고 다녀 아침엔 생얼로 나왔다가 너 온다길래 방금 했거든? 나오는데 왜? 왜? 왜 왜 화장했냐? 니가 못생겼다고 놀릴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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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놀릴까봐 너무 웃겨 진짜 예술씨 어 예술씨 누구야? 아 나랑 같은 동네 사는 친구 아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국 잘됐구나 뭐가 잘됐냐 응 니가 USB 갖고와서 잘됐다고 오 잘됐다 아프라아입니다 뭐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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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언니 여기서 뭐해? 야 너는 언니 전화도 안 받더니 어머 언니 회사에 잠옷 입고 왔니? 그래도 서류가방은 챙겨왔지 비키세요 우리 아빠 오늘 나 때문에 회사 못 갔어요 비키세요 소영아 문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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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영아 너 빨리 가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알겠어 안그래도 내가 애기엔 좀 자신있잖아 어 그래 오빠 응? 오빠도 내가 15초 안에 애기로 한번 꼬셔볼게 문재 오빠 어? 우리 봉봉이 타고 놀러가요 봉봉이 봉봉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전지현 같아 좀비 같아 꿈에 나올까봐 두렵다 짓말 어머 어머 언니 언니 꼭 문재 오빠 앞에서 내 욕하더라 내가? 아니 그런건 아니야 잠깐만 오빠 우리 언니 회사에 주말에 무슨 일이야? 아 뭐 놓고 갔다 그래서 갖다 주러 온 거야 내가 그 딱 걸렸어 우리 언니 물건 갖다 주러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언니 회사 앞에까지 온 거 보니까 문재 오빠 뭐야 진짜 아니야 되게 착해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내가 내가 너 저녁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나 아직도 일이 많이 남아서 한 열한시쯤 끝날 거 같아 열한시? 응 근데 그 다음에 좀 위험한데 내 말이 하여튼 진짜 이놈의 회사 내가 때려치던지 야 암튼 너 먼저 가라 어? 나 들어가서 일해야 되니까 가 어? 들어와 열심히 해 열한시까지 뭐하냐 자 핸드폰으로 영화나 다운받아서 봐야겠다 자 핸드폰으로 영화나 다운받아서 봐야겠다 어 야 장윤 어? 이 문자야 너 여기서 뭐해? 아니 나 퇴근하고 가는 길에 출출해가지고 뭐 좀 먹고 갈라 그랬지 어 그렇구나 야 너 야근한다고 이렇게 늦게 끝난거야? 어 너는? 어? 나도 끝나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불러와서 일시키는 바람에 좀 늦었지 뭐 어 나 저쪽 길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온 건데 아 진짜? 어쩐지 이쪽으로 오고 싶더라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냐 여기 문 닫은 줄 알았는데 안 닫아서 다행이라고 만세 어 그래 아 나 출출했는데 나도 뭐 좀 먹고 갈까? 그래 뭐 좀 먹어 배고프니까 응 저 이모 떡볶이하고 순대 좀 주세요 아휴 그러니까 아휴 여기 맛있게 먹어 근데 나 요즘 회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화가 좀 안되는데 순대 먹으면 체할 것 같고 그냥 어묵이나 골라 먹어야겠다 그래? 야 그럼 내가 순대 껍데기 까줄게 안의 것만 먹어 에이 또 그러면 내가 먹어주지 하하하 어이구 장면이 하여튼 손 참 많이 가 어? 순대 먹을 때 껍질 까줘야 돼 뭐 생선은 발라먹기 귀찮다고 안 먹는다고 그래서 다 발라줘야 돼 김밥 먹을 때도 오인 또 왜 빼고 먹냐? 어이구 진짜 너 나중에 어떡할라 그래? 뭐 그런 남자 만나면 되지 야 이런 거 일일이 다 해준 남자가 어딨냐? 자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뭐 난 못해 난 못해 에휴 진짜 야 근데 우리 이렇게 떡볶이 먹고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생각나지 않냐? 하아 맞아 그때가 진짜 진짜 재밌었는데 그치? 맞아 그때가 좋았지 아침부터 만나서 수다 떨면서 학교 가고 집에 오면서 떡볶이도 먹고 독서실도 같이 가고 그때는 하루종일 붙어있었는데 어 붙어있어서 좋았냐? 그 그 그거 빼고 다 좋았다고 그거 빼고 다 좋았어? 어 어 야 아줌마 저거 좀 도와드려 어 어 어 어 어 제가 제가 도와드릴게 아이고 아유 고마워 에휴 에휴 야 너는 어? 아줌마가 저런 거 혼자 가시는데 좀 도와드리지 보고만 있냐? 못 봤어 응? 못 보기는 여기서 저게 안 보여 아 너 먹는 거 보느라 못 봤지 아흐흫 나 먹는 거 왜 보고만 있냐? 아 그 개걸스러워서 아 개걸스러워 이쁘게 먹어 좀 고용한 밤 고용한 밤 고용한 밤 고용한 밤 어둠에 고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야 언니 진짜 깜짝 놀랬어 언니 여기서 뭐해? 잠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무섭지 그래도 프레지는 챙겨야지 이게 더 무서워 이게 더 내놔 조용아 문재 오빠 짜잔 조용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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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용아 너도 왔으니까 응 이거 순대 좀 먹고 가 소용이는 순대 징그러서 못 먹잖아 어? 소용이가 좋아하는 걸 염통 귀때기 그리고 털 있는 거 얘는 이거 씹는 맛 아니면 뭐 먹는 거 하지도 않대 무슨 소리야 소용이 참 예쁜 여자가 염통이라니 말 좀 안 그래 오빠 소용이 이쁘지 나 어떻게 할 때가 제일 예뻐?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안녕 지금 오 지금 되게 예뻐 내 동생 이렇게 이쁘나? 팍! 어머 언니 언니 꼭 문재 오빠 앞에서 네오카드랑 언니가 언제 잠깐만 문재 오빠 우리 언니 순대 껍질 다 까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딱 걸렸어 우리 언니 순대 껍질 못 먹는 거 알고 일일이 다 까와주고 있는 거 보니까 문재 오빠 아 뭐야 왜 그래? 너 진짜 우거하지마다 진짜 센스쟁이 아주 센스쟁이야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유행을 따라하면 안 민망하거나 민망하거나 둘 중 하나야 내가 알아 민망해 얼른 들어가 지금 몇 시야? 어? 야 늦었다 우리도 가자 아 나 내일 야근이래 빨리 가서 자야지 내일 또? 어 그래도 야근해서 늦게 끝나고 무서웠는데 이 문제 만나서 다행이다 너도 어떻게 마침 늦게 끝났냐? 왜? 나 집까지 데려다 줄 거지? 어? 빨리 가자 어? 어? 신선다 아유 또 데려다 달라고 할 줄 알았다 진짜 아유 진짜 아줌마 계산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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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두 시간 동안 이렇게나 많이 먹어가지고 어묵을 진짜 좋아하나 봐? 그 어묵이 아니라 아유 진짜 그 그 있어요 내일 또 올게요 야 장애인 같이 가 야 여기가 순복이가 개업한 가게 맞지? 우와 완전 좋다 우와 그러니까 야 여기 화나고 화분 좀 봐봐 어? 웬만한 화분 들고 왔으면 눈에 띄지도 않았겠다 그치? 거봐 이렇게 개업식이 올 때는 화분은 흔하고 차라리 다른 선물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네 말 듣고 다른 선물 사길 진짜 잘했다 그치? 이래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 된다니까 그 여자 말이 내 말이냐? 이거 골라준 아줌마 이거 골라준 아줌마 아유 그래 그래도 순복이는 자기 가게도 차리고 진짜 좋겠다 그치? 그러게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작은 카페 하나 하는게 내 꿈인데 그래 너 커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요쯤에다가 주방이랑 작은 바를 놓고 뒤에 이쁜 창문을 놓고 앞에다가 테이블 두 개 딱 놓고 야 진짜 좋다 내가 직접 커피도 내리고 서빙도 하고 야 좋다 좋다 그럼 난 뭐하지? 니가 거기 왜 있냐? 손님 손님 한다고 손님 뭐 비켜 어 야 니들 왔구나 야 축하해 아 그냥 봐줘서 먹었다 야 너 진짜 축하한다 자 선물이고 아 빈손으로 오지 야 너 이제 이렇게 큰 가게 사장님 될 줄 알았으면 너랑 좀 친하게 지낼걸 안 그래? 그러게 야 얘가 옛날에는 좋아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랬잖아 진짜?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받아주는 건데 어? 야 너 언제적 얘기라고 그래 야 고백해 어? 지금이라도 받아줄테니까 야 그래 해 아 야 됐어 그럼 진짜 고백 한번 해볼까? 아니 왜? 니가 무턱에 거냐? 아 그 애가 아까워서 그래 애가 아까워서 어? 야 너 돈 뭐 그러는 거야? 아 됐어 농담이야 농담 나 어차피 결혼할 여자친구 있어 어 진짜? 야 언제 하는데? 가을에 우와 야 청첩장 나오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한번 보자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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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네 가게도 내고 좀 있으면 결혼도 하고 완전 좋겠다 야 야 근데 니네 둘은 청첩장 언제 돌려? 어? 야 왜 우리랑 고백을 해 얘랑 나랑 결혼 안 하지 우리 그냥 친구야 친구 그런 얘기 하지마 어디 가서 왜 이렇게 오바를 해 따로따로 언제 돌리냐고 우리도 그 얘기야 우리도 뭐 따로따로 알고 있었어 뭐 나 손님 온 거 같으니까 얘기 좀 하고 있어 어 그래 아 따로따로따로따로 고매주 레이전 고매주 레이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레이전 어머 언니 여기서 뭐 해? 야 넌 남의 개업식에 잠옷 입고 왔냐? 그래도 개업 서브는 가져왔지 오 나 갖고 왔어? 응? 팔아져 왔어? 어우 뭐야 쏘영아 언제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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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 와인잔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어때?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야 장호재꺼 이게 제정신이냐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진짜 내가 얼마나 매력 넘치는데 맞아 오빠 나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 코털 삐져놨어 길게 뽑거나 넣거나 오빠 언니 꼭 문재 오빠 앞에서 내역하더라 그런 건 아니야 잠깐만 둘이 와인 먹고 있었던 거야? 친구 개업식을 해가지고 딱 걸렸어 지난번에도 둘이 떡볶이 먹고 그 지난번에도 둘이 커피 먹고 맨날 둘이 뭐 먹는 거 보니까 두 사람 아 아니 그게 아니야 뭐야 너는 왜 이래 아니니까 살쪄 살쪄 살쪄는 느낌 아니까 하이어트 문화 사람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거나 안 찌거나 둘 중 하나 내가 알아 집에 들어가 빨리 해 네 파 먹어 파 너 가서 잠깐만 왜 아 나 핸드폰 아까 선물상 가게에다 놓고 왔나 보다 아이고 진짜 미치겠다 너 때문에 넌 왜 그러냐 진짜 얘가 후우 진짜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구갖고 뭐라 그래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물건 좀 잘 챙기라고 너한테 몇 번 해라 야 야 야 뭐 나는 너랑 친구한 거 후회 안 하는 줄 알아 나도 후회해 너랑 친구로 시작한 거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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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